안녕하세요! 오늘은 아침에 오늘의 오늘은 자, 찬양! 초콜릿을 가져왔습니다. 밀크초콜릿, 다크초콜릿 다들 무슨 맛인지 아시죠?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다크초콜릿부터 까자마자 약간 탁한 것 같은 달달한 향 다크초콜릿 특유의 향이 나네요.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꺼워서 매우 단단하네요. 두꺼워서 매우 단단하네요. 다크초콜릿 다크초콜릿 다크초콜릿은 쌉쌀한 맛이 더 잘 나서 좋아요. 다크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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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 aquil 케척 네 고춥 네 저희 는 이렇게 팔아도 잘 안눅어요 바삭바삭 이것은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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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! 오니 닭다리! 점점 맛있네 치즈볼 맥주가 어느정도 다 먹어야지 그냥 넉넉한 맛 너무 잘 먹었네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네요 마지막이 먹기 1등 너무 맛있다 바로 맛있잖아요 ujj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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h 아삭아삭 소금. 진짜 잘랐어요 아삭아삭 간장 바로 다음 밀크죽을 오, 밀크 초콜릿은 금이 같네요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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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그냥 부서진 부위부터 밀크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보다 더 잘 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여먹기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속써요 그래서 저걸 계속 찾아오면 그nothing 바로 곰돌이 그리고 깜빡이 아삭아삭 확실히 더 잘 녹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밀크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에 비해 너무 심하게 달아서 음 먹기가 힘든데요 음 음 밀크 초콜릿은 여기까지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 조각 마지막 조각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